형, 지금 뭐하는 중이야? 김치찌개 끓이는 중. 초코, 이일기. 나, 저녁, 아직 안 먹었어. 왜, 먹고 싶어? 응, 내 것도 있는 거지. 요래 애원하는 눈빛을 외면하지 말라고. 요깄다. 하나 더. 응, 꿀맛인데. 형, 하나 더 줘. 개 맛있지? 뭐라고? 이 손절이 치워. 손절이라고. 초코 왜 그래? 날 그냥 내버려줘. 그게 무지 맛있다란 말이야? 그 뜻이야? 형, 그거 개꿀맛. 3편도 기대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. 거든지. 가짜 D. 서로의 세팅을 시작할 때. 이거 봅니다. 그 다음 날.